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키워드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까지 빠짐없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 한번 같이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가 오늘 1.76% 상승 마감을 했고 마찬가지로 코스닥이 오늘 플러스 2.57%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1223원 육전을 가리키는 모습이었고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현재 나타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보시면 몇가지 정리를 해봤었는데 일단은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양시장 모두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한 특징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유가가 급등했다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영향으로 5월 1일부터 이제 감산을 시작한다고 했죠. 그 부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두번째는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을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장이 그냥 마냥 좋았던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미국장 잠깐만 한번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간밤이 있었던 미국 시장이고 S&P500 지수입니다. 그러면 윗고리가 살짝 달리는 장 후반에 윗고리가 달리면서 소폭 좀 빠지는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S&P500 지수 말고도 우리가 나스닥을 보더라도 자 어때요? 장 후반에 장중 좋았다가 마지막에 이 1%를 반납해버리면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장 상승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3.5%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중가는 우리가 1.7%로 약 2% 가까이 반납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시면 장 후반에 안 좋은 모습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걱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나타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에 대한 영향으로 오늘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더 상승할 일을 붙여갔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계속 한번 안의 내용들 보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가지고 BPT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봤던 이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럼 안에 하나씩 좀 더 자세한 내용 한번 짚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일단 오늘 국내 증시가 반등하는 데 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또 중국 증시에 대한 상승이었죠. 그래서 모처럼 열렸던 중국 증시가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 마감을 했다는 거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국내 증시도 기간에 대한 수급이 좀 더 긍정적으로 유입되는 모습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유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유가가 4월 21일, 4월 21일 시가가 14달러였습니다. 이 14달러 대비 현재 25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약 83.8%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현재 나타났고 자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5월 1일날 감산이 시작된다고 했죠.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5월 1일날부터 감산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4월달에 500플러스를 통해서 협상을 했던 부분이 그날 당일날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5월달부터 진행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5월 1일부로 감산이 시작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일단 공급의 감소가 현재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인데 자 공급도 줄었고 거기에 수요는 어땠어요? 수요는 이 원유를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중국에 대한 경기주표가 호조로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악은 벗어났다는 심리까지도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큰 83.8%라는 큰 움직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자 문제는 유가가 이만큼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ETF라는 ETN 상품은 그만큼에 대한 수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국내 삼성 자산운용에 대한 ETF 우리가 코덱스 WTI라고 얘기하는데 코덱스 WTI가 4월 23일날 월물 변경을 했는데요. 원래 6월물이었다면 마찬가지로 83.8%에 대한 큰 상승을 보일 수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는 7월달 8월달 9월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 그러니까 우리가 5월물이 마지막에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ETF가 상장 폐지가 당하여야 됩니다. 그 영상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꼭 보십시오. 제가 일전에 올렸던 영상에 그 내용을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겁나는 부분 자체를 본인들이 감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7,8,9월달로 임의적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 변경을 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 분들께 공시를 하지 않았거든요.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행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수익률을 상당히 현재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크게 지금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늘 20%밖에 오르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 이로써 우리가 기관 투자자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 번 더 재기, 재가가 아니고 재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유가를 전망했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26달러를 기준으로 한동안 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26달러라는 것이 일전에 우리가 2016년도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 26달러가 지지권력으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26달러가 지금 현재는 저항구간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자리를 지금 한 번만에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코덱스 WTI 주가 추이도 잠깐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덱스 WTI를 같이 한 번 보시면 코덱스 WTI 원유 선물 같은 경우에 앞서서 우리가 한 번 움직였던 자리가 여기 4월 6일날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때가 또 마찬가지로 23달러, 24달러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됐던 시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때보다 그만큼에 대한 가격대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저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정확하게 보시면 우리가 4월 9일날, 4월 9일날이 27달러였는데 여기가 이제 4월 6일이죠. 4월 보면 4월 6일 같은 경우에도 26달러 정도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자리까지는 적어도 올라왔어야 되는데 거의 뭐 50% 가까이 지금 주가가 반등이 약하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바로 차월물로 미리 교체를 했기 때문에 반등법 자체가 크게 나타나진 않았다. 그렇게 판단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뭐 한가래는 지금 단체 소송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뭐랄까 대인배입니다. 삼성 자산운용은 뭐랄까 망하기 싫어가지고 사실 상당히 폐지 당하기 싫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차원물로 교체를 했는 거고 그런 위험을 이겨내야지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아는 것 같아요. 이제는 상당히 스마트 컨슈머가 돼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능공적인 시장 참여자가 되다 보니까 이런 위험을 감내하고 항상 빠지면 오르더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는데 그 쫄장부 같은 삼성 자산운용은 그런 운용하는 애들은 이런 상황 자체에서 그냥 대응을 못 해버리죠. 그냥 차원물로 바꿔버리죠. 리스크를 회피를 해버리죠. 리스크를 회피하면 결국에 수익이 적어지는 겁니다. 상당히 아쉽고요. 그래서 사실 원료에 대한 반등은 어느 정도 제가 예상했는 부분까지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ETF, ETN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간 노름이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느끼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심심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같이 이어서 보시면 미국의 자극적인 발언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중국에게 이런 자극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 측은 1월달 중국과 협상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역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중국 쪽에서 이런 불확실한 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미리 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지속적인 분쟁 가능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오늘 시장이 올랐는데 올랐으면 히토르 관련주나 대두 관련주는 오히려 빠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토르 관련주도 오늘 반등에 성공했고 대두 관련주도 반등에 성공했거든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분쟁 우려감은 잔존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히토르 관련주 중에서 유니온의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오늘 다시 한번 급등 양상이 보였고 대두 관련주도 한번 떠올렸어요. 자 한번 주가취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니온 보겠습니다. 유니온이 오늘 장중에만 변동성을 보더라도 거의 26% 상한가에 근접하는 흐름이 이루어졌고요. 마찬가지로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오늘 장중 변동성은 19%의 변동성이 생겼어요. 전이랑 오늘 합치면 거의 40% 가까이 크게 변동성이 생겼고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합치면 거의 56%입니다. 고가공 계산해보면 그 정도로 상당히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샘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14%가 급등했고 대신 종가는 5.5%에 그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자 마찬가지로 샘표식품도 보겠습니다. 샘표식품 같은 경우에 전일 20%가 장중 변동성이 나타났다면 오늘 다시 한번 더 조금 들어주는 5% 가까이가 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두 관련주보다는 우리가 현재는 히토르 관련주들이 좀 더 강한 테마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지금 현재 단기간에 주가가 크게 급등을 한 것을 보셨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은 저렇게 급등을 하고 나면 반드시 뭐가 다릅니까? 조종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조종에 대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히토르 관련주와 대두 관련 정리되어 있는 영상을 다시 한번 꼭 체크하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게 이건 볼표에서 얘기합니다. 자 5G 관련주도 함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중국과 미국과의 분쟁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던 반사적인 이익을 받았던 업종 중의 한 개가 바로 5G 업종이었어요. 이 5G 업종 2019년도에 생각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웨이에 대한 규제였거든요. 하웨이가 통신 장비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5G의 시장 자체를 상당히 큰 점유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하웨이 때리기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이런 5G 관련주들도 상당한 베네핏을 받을 수 있다. 2020년도에도 근데 이런 5G 관련주들은 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좀 더 긍정적으로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대법원 판결에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다만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수는 박수권 흐름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하방은 대신 하방 또한 유동성이 상당히 확대가 되어 있는 양상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하락으로 판단한다. 현재는 누구에 의해서 바로 기관에 의해서 기관 주도의 흐름으로 추정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었는데 수급 잠깐 보면서 우리가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것이 오늘 시장에서도 기관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유입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외국인들은 오늘도 매도를 쳤거든요. 그런데 이 기관 안에서도 오늘 누가 가장 많은 매수를 보였느냐 결국에는 바로 우리가 연기금이었다는 거죠. 연기금과 제가 얘기했던 것이 바로 투신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연기금에 대한 연기금과 기금을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운용사에서 위탁운용을 하거든요. 이런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한 뭐랄까 시장에 대한 방어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다. 봐야 되겠구요.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시장은 상당한 개별주의 양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게 뭐였어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5월달에는 좀 더 유일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재료와 실적에 대한 개선 그리고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장기적인 흐름보다는 단기 성향에 대한 종목군들이 순환배가 도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계속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지수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인버스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는 인버스를 사야 되는지 물어보는 분들도 계셨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지수에 대한 변동폭은 제한적입니다. 제가 여기서 제거 판단할 때는 시장이 빠지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돈을 많이 찍어놨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인버스를 주장하는 사람은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무작정 빠진다는 것은 우리 주식투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할 거면 주식을 왜 하냐 이 말이죠. 지금 어느 시장보다도 글로벌 정시에서도 강한 것이 코스닥이에요. 그런데 왜 계속 인버스에 대한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인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수가 여기에서 급락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급락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봤을 때 상방은 1940포인트 1935포인트 여기에서 저항이 지금 작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닷권력에 대한 부분도 좀 짧게 잡아드렸죠. 1850포인트 정도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저는 이런 작은 박스권을 보는 거지 여기서 다이렉트로 빠져가지고 이런 하락을 보는게 아니거든요. 이런 하락은 저는 조금은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 라고 봐요. 돈이 지금 시장에 상당히 풍부합니다. 돈이 풍부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지 시장은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여러분들 이게 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결국 주식이라는 것은 실물경기와 선행지표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주식시장 자체도 조금은 뭐랄까요 기대감을 끼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또 역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음식점이라든지 술집만 가더라도 여전히 사람이 미역 터집니다. 그 정도로 많아요. 왜냐하면 재난소득에 대한 효과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경기가 어느 정도는 뒷받침되고 있다고 봐줘야 돼요. 그 부분 자체가 현재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유동성이라는 부분으로 또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금리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가 지금 시장에서는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불확실하다고 해서 무작정 주가가 폭락을 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 오히려 빠지면 그것은 뭐로 봐야 된다? 기회로 봐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어떤 종목군 위주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 거기에 따른 종목군들이 바로 현재는 나스닥이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내로 따진다면 ICT 산업 IT 그죠? 우리가 ICT가 뭐예요?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데이터산복관련죠. 우리가 4월달에도 이 종목군들이 마지막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IT에 대한 옥석관리가 들어갔다면 마찬가지로 5월달에도 여기에 대한 종목군들이 개별적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시장에서도 강하게 형성되었던 것이 미국에서 팡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바로 카카오와 네이버가 있다 했어요. 카네라고 했잖아요. 카네가 올랐습니다. 카네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 카카오와 네이버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상승을 해주면서 시장을 한 번 더 들어올려는 계기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카네 카카오와 네이버를 잠깐 보시면 오늘 카카오가 뜨는거 보세요. 이렇게 무거운 종목 이렇게 엉덩이가 무겁고 헤비급한 종목이 오늘만 7%에 대한 급등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신고가를 쳐버립니다. 앞에서 2월 6일 날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바로 카카오 페이지 증권을 출범했다고 했죠. 이후에 지금 다시 한 번 올라갔어요. 왜 이게 데이터 산법과 연결될 수 밖에 없느냐. 데이터 산법의 주요 골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요 골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완화에요. 정보 활용 빅데이터로서 정보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자는 얘기에요. 그럼 카카오는 우리에 대한 이런 정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을 작용할 수 밖에 없겠죠. 생활 편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된다는 거에요. 그럼 이런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급등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겠죠. 이런 것들을 미리 하방에서 보셔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오늘 신고가를 한 번 더 쓰면서 올라갔는데 네이버는 네이버 페이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알파벳에 대항할 수 있는 종목군들 아마존에 대항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자 보십시오 일대 이를 여기에서 해야지만 우리가 지금의 이런 추세적 상승 자체를 여기서 똑같은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추세적 상승 자체를 지금까지 이어 오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추세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차피 5월달 시장은 개별주 장이에요 여러분 개별주 장입니다 아무거나 산다고 해서 되는게 아닌 시장이에요 5월달 이슈가 되는게 뭐에요 첫번째 실적 이슈가 되죠 IT가 이슈가 됩니다 RCT가 이슈가 돼요 데이터 산법 이슈가 될 거고요 앞서 얘기했던 무더위 관련주나 대두 관련주 히토르 그런 것들을 순환매 차원에서 테마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재료들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거에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쪽에 대한 부분에서 수급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느냐 자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오늘 누가 많이 샀어요 기간에 대한 매수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하단에서 많이 들어오버려요 들어오면서 누가 또 들어왔습니까 연기금이 들어와버리잖아요 왜 연기금이 중요하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연기금이 중요한 거에요 투신이 들어오잖아요 투신과 연기금이 오늘 가장 많이 샀습니다 기간 안에서 마찬가지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연기금이 들어왔잖아요 연기금이 이런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줘야 돼요 그러나 지금 시장은 기간 주도가 기간이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사는 기간이 밑에서 많은 매수를 매집을 보였던 일전에도 가장 많은 매집을 보였던 종목군들이 지금 상승 자체를 강하게 붙이는 그런 부분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밑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적극적인 매수를 동반을 해 줬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강하게 사면서 주가를 올려버려요 이런 흐름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상한과 같은 종목군들 같이 분석을 해 볼 건데 일단 마니크 FNG 같은 경우는 미국과 브라질 등 대형 유가공업체들의 공장 폐쇄 육류에 대한 공급 부족 가능성에 오늘 크게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었고 무더위 관련 주로 사실 마니크 FNG 라든지 마니크 하림 같은 기업들은 무더위 관련 주로 매년마다 여름에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입니다 이분 한번에 상승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도 순환매는 좀 돌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옵티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생각해 봤는데 휴벳바이오 라는 업체와 동물실험에서 코로나19 중화항체 효능 확인에 대해 대한부분을 강세를 보였는데 자 이 옵티팜에 대한 지분을 보시면 팜스토리와 이지바이오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이제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등을 오늘 한번 형성을 하면서 주가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13%가 반등이 나타났고 이것은 또 마니크 FNG이 올랐기 때문에 팜스토리도 영향을 좀 좋다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옵티팜에 대한 주가 옵티팜에 대한 지분 구조를 잠깐 보시면 옵티팜 같은 경우 이지바이오 31% 팜스토리의 4.1%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영향이 드러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인적 분할 관련해 가지고 거래 정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지바이오 생각보다 상당히 큰 개비입니다 그래서 안에 여러가지 이제 우리가 업체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데서 이제 추경 매수를 하시는 건 안 좋습니다 항상 주가가 한번 조정이 나올 때 거기에서 대응을 하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일단 전일 관심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부반도체 scd 와이엔텍 세 가지를 했었는데요 하나씩 잠깐 보면 일단 어부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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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것도 오늘 5%가 급등 양상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12% 13% 까지 올라가면서 만원대를 번압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부족하다 최소 만원 이상 간다 최소 만원 이상 전 그렇게 봐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만원을 돌파하면 그 이상까지 갈 수 있습니다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수익 축하드리고요 마찬가지로 scd scd 제가 조금 종목이 엉덩이가 가벼운 종목 조금 시가총이 작다고 했는데요 오늘 제대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21% 움직였어요 뭐 여기에 뭐 주도세력들 도 있고 그리고 어 정말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재별기간이 되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같이 지켜보는게 아닌가 그렇게 오는 시각이고 충분히 추가적인 부분에 변화 가능성이 나타날 것이다 BLDC 모터 관련해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이엔텍 와이엔텍이 동종업종 중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흐름이 좋습니다 이게 이게 사실 요즘은 22평을 밟지 않고 이대로 그냥 물 흘러가도 이런식으로 뽑아내더라구요 지금은 와이엔텍이 만약에 정말 그 주가가 못 올라갈 것 같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다시 안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다시 올렸다는 것은 저는 보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보내는 모습이었고 이제 13,000원까지 한번 더 다이렉트로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자리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도 관심있게 우리가 봐야되는 종목은 일단 바이오링크 XM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하나씩 같이 보실텐데 일단 바이오링크 발음이 잘 안되네요 바이오링크인데 바이오링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관련해서 트래픽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기업도 우리가 한 세 번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좋은 모습을 유지했고 다만 이제 최근에 여기 옆에서 횡보를 조금 붙이는 바람에 주가가 곧장 안올랐어요 그죠 잠깐 오르고다가 빠져버리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요 상승을 좀 눈여겨볼 수 있죠 결국 트래픽이 현재는 상당부분 증가하고 있고 지금 언택트 사회 관련해서 또다시 빅데이터라는 클러드 서비스가 5월달에 이슈가 되고 있고 미국도 그 이슈에 맞춰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발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또 봐야 되는 종목이 우리가 마찬가지로 엑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셈은 데이터 3법 관련해 가지고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정고점까지 한번 올라왔는데요 요 자리에서 요번에는 고점 시그널이 뜨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돌파하는 시그널을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앞에서 이미 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데이터 3법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자 요기업은 중요합니다 중요한 기업입니다 자 일단은 이 기업이 지금 현재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건강보험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3월 1일이면 1분기 말이거든요 1분기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5월달 그리고 5월달이면 2분기죠 4월달부터 2분기였는데 4월달 5월달 6월달도 긍정적인 실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최근에 메디톡스가 주가가 크게 빠졌었는데 자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흘러내렸던 것이 메디톡신 관련해서 대웅제학과의 그런 경쟁관계에 대한 부분이 악재로 여기지면서 주가는 빠져버렸고 대신에 지금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톡스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나눠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앞에서도 들어올렸던 자리가 존재를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큰 움직임 없이 오히려 주가는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일전에 여기에서도 몇 번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요 이번에 상승은 좀 더 눈여겨보자 우리가 이제 피부 미용 관련한 종목군들은 쉽게 주가가 불경기를 받지 않습니다 2020년도 실적이 한 번 크게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7주 동안 제가 100% 에 대한 수익을 낸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1월 21일부터 3월 5일까지 뭐 여기 나오는 종목군들 지금 매드팩토 신고가 있죠 시즌 여기서부터 더 많이 올라왔었죠 KM도 이때 엄청나게 올랐었죠 일심밤 마찬가지 컴퓨터 시즌은 마찬가지 많은 종목군이 지금도 뭐 계산거치 뽑아내는 종목군이 많은데 그만큼 이제 확실히 시장에 대한 재료 또는 주도세력이 있는 종목군 위주로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뭐 베스트 수익률만 보더라도 뭐 급등을 먹어본 자가 먹는 거라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하는 그런 매매를 현재 회원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벤트가 5월달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2개월에 66만 할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 영상 요렇게 오늘 시장 같이 한번 보셨고요 어 사실 뭐 시장 자체가 불확실한 요소가 많은 시장입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개별주 양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충분히 또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어 지금은 종목에 대한 선정이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직장인분들 투자부를 생각하시면서 좀 더 어 집중해서 보신다면 성과 낼 수 있는 5월달 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는 수요일이라 가지고 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같은데 자 힘내시구요 내일은 더욱더 즐거운 하루 되시길 그리고 즐거운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문 3